안녕하세요 박강붐의 임플란트 수술방 다음 회차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70대 중반의 여성분이십니다 오랫동안 임플란트를 많이 해 오셨구요 최근에는 하악의 임플란트가 불편해서 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파노라모를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 라이브서질은 하악에 대해서 할거지만 우리가 상악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악에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 파노라모부터 한번 보시죠 상악의 임플란트 중에서 10번대 임플란트가 가장 최근에 식립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상악 전치부 20번대 고치부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오래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익스터널 핵사 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또 전치부 임플란트 이렇게 세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전치부 임플란트에 벌써 본노스가 꽤 많이 생겨 있죠 이게 임플란트 포지션을 어떻게 잡았는지가 아마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25번에 벌써 본노스가 절반쯤 되어 있는 상황 뭐 전치부를 식립할 때는 이만큼 본노스가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페리 임플란트 타이티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플란트가 식립되었다면 이 포지션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? 전치부를 한번 보시면요 사진이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질코니아 어버트먼트를 하셨습니다 근데 라벨 본이 다 없어졌죠? 이쪽에 3개의 임플란트 모두 진지발 리세션이 꽤 많이 진행되어 있고 본노스도 꽤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?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아마 또 원자님들께서 이렇게 이미디어 임플란트 플레이스 모델을 하셨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말도 불구하고 그리고 소프티슈에 굉장히 프렌드리 하다고 하는 이렇게 질코니아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지발 리세션이 많이 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진료가 뭔가 좀 이론적으로 맞지 안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해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지난번에 제가 라이브 서지를 할 때도 Q&A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임플란트의 포지션 그리고 임플란트의 셀렉션에 있어서 우리가 바이올로지컬 컨셉을 새로 좀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 케이스를 통해서도 반성을 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은 케이스를 보면서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시부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뒤에 하악 임플란트를 하면서 위의 임플란트도 제가 다시 손을 좀 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악 임플란트 보시면 이런 상태입니다 어머니 벌써 연세가 높으시고 이래서 임플란트 더 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요 임플란트 아니면 방법이 없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37번 36번인가요 36번 임플란트는 아직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한계 임플란트 또 그 앞에 있는 자연치아들은 거의 다 플로어팅이 되어 있고요 양쪽 44번 또 33번이 조금은 스테빌리티가 있긴 하겠지만 거의 희망이 없겠죠 그래서 거의 45번 정도까지의 본 트리밍이 이분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으면 어떤 치료 계획을 하실까요 CT 상태를 보면 이렇습니다 구치부 쪽에서는 어베로블한 본 하이트가 한 5mm, 4mm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앞쪽에서야 큰 문제가 없으신 것 같고 리치 상태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브와 관계만 없다면 리치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디스트리비션을 새로 들어가는 임플란트의 분포를 어떻게 갖고 가면 될까요 몇 개를 임플란트를 더 하면 될까요 어떤 임플란트를 쓰면 될까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라이브 서절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한 5개 정도 더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쪽에 36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임플란트의 위치 그리고 임플란트의 형태를 원자님들도 잘 생각을 해 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봐줘요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